Q. 파워 오프 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오프 K 시청자 여러분 A.A입니다 펀치 좀 하려고 하는데 두 분 중에 어떤 팀이 있나요? 힘은 둘 다 약한데 모르겠어요 810점이 최하점이거든요 오모랜드 810점 해봐라 난 과학의 힘으로 한다 퀴즈 와 진짜 안됐다 너 안 넘었어 어 흐름ーン 넣었어 됐어 ㅋㅋㅋㅋ 어 허이 업 아 죄송합니다 아 무섭다 어? 아깝다 아니 뭐한거야 그럼 이거 한번 해줘 걱정할게요 눈 대라 오케이 가만히지 좀 철회보니 걸렸다 이래야지 야 이거 걸렸다 좋은 거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? 뭐야? 긴장 득템 오 게이들 데뷔셨습니다 파워 오프 게이 화이팅 에이애 화이팅